반가워요. 고은수님들 선생님입니다.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방금 이제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꼭 보시고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선생님이 이제 인스타에 무물보를 했어. 선생님이 어제 대치러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육모 날인데도 불구하고 수업 당일에 막 15분 만에 급하게 풀고 대치러스 학생들이랑 소통도 하고 인스타 무물보를 했는데 대부분 뭐 잘 맞다. 선생님 덕에 도표 쉽게 해결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고요. 특히 사탑 런한 친구들이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덕에 이제 쉽게 풀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선생님 조금 개념이 독특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꼭 총평을 보시고 하반기 학습법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목도 주목해 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선생님이 전반적 난도는 중점도로 보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번 육모 시험지를 보고 진짜 안도하고 정말 잘했다. 나다심 뿌듯해. 이렇게 생각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도표의 양을 줄여준 점이에요. 사실은 최근 4개년치 6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남녀 평균 임금과 관련된 최고난도 도표 얼마나 최고난도냐면 재작년 수능에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이거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오답률이 97%였거든. 그 유형이 사실 작년 킬러문학 배제 이슈 이후에 구모 이후에는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커리에서 다 빼자 하고 과감히 생략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지. 그래서 선생님 손시윤 도표나 2배속 실력 완성 들어온 친구들은 진짜 쉽게 도표를 잘 공부하고 풀었을 거예요. 특히나 세문학 딱 고정적으로 구모 이후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유형들에 대해서 손쉽게 행동강령으로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이거 나오면 저렇게 이렇게 찔러주는 강의가 손쉬운 도표였기 때문에 정말 도표덕을 많이 봤다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도표는 세문학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 구모 경량을 봐야 100% 확정을 짓겠지만 그 다음에 도표난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수세입니다. 다만 개념에서 두 번째 보시면 출제 경량이 조금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나. 사회문화가 매년 이렇게 변화가 있어. 그래서 강사들이 좀 피곤한 과목인데 일단 첫 번째는 추론형 문제가 3개나 들어있었어. 그래서 사실 개념을 몰라도 제시문을 읽고 풀 수 있는 너무 쉬운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 역기능 이거는 내신에서도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그래서 지나친 상업적 이익축으로 인한 역기능 이런 게 출제가 됐고 13번의 경우는 정보화로 인한 순기능 역기능 이것도 역시 너무 쉬운 추론형 그 다음에 기가 막히고 크고 막힌 게 19번인데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는 얘들아 평가원은 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쉽고 당근하고 너희들이 고1 때 중학교 때 사회감옥 일반사회감옥을 하면서 그냥 배운 상식적인 내용이거든. 전쟁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자원고갈로 인한 문제 환경오염 문제 국가 간의 지역 문제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내신에서 선생님이 사이다 사회문화라고 내신 별도 강좌가 있거든.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 근데 평가원이 내지 않았던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추론형으로 내서 지금 1컷이 높지 않나 1컷이 48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 사실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력이기 보다는 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관점이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지문을 실제 읽어서 이해해서 푸는 그런 유형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기능론 문제인데 이거는 재작년 수능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 표면적인 어떤 키워드만 갖고 가볍게 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능론의 주장 상호우정적 역할 수행을 풀어서 제시문에 제시를 했고 갈등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본다.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문에 풀어서 낸 찐 실력이 있는 고은솜님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도 사회조사 유형인데 질적 연구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 그래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병렬적으로 등장하는데 둘의 비슷한 결론에 대해서 정답이 나왔죠. 어쨌든 제시문을 실제 독해하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푸는 유형들이 나왔고 7번, 17번, 18번, 특히 17번의 경우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가 단계적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잖아. 그것을 어떤 자유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단계별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독해하게끔 하는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들어보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제시문을 해석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건 실제론이야, 이건 기능론이야, 이건 진화론이야 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잘 모방하고 학습하기를 바래. 그래서 2번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오랜만에 재등장한 유형들이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진짜 최근 한 8년? 넘게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 개념 교재 2배속 실력 완성에 다 박혀있고 당연히 기출을 올리기도 있어. 바로 문화를 바라보는 총비상 세트 있죠. 이게 오랜만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교론적 관점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 차이점을 보는 그런 관점인데 그게 오랜만에 나왔고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도는 사실 이 문제는 선지 하나 정도로 껴서 부수적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오랜만에 18번에 단독으로 딱 하고 등장을 했어. 특히나 이 문제는 독해력까지 요구를 하는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점이 두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통합형 유형 제가 해설강의 하면서 다 때려박았다 라고 하는 유형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때려박았어. 그런 문제 나 진짜 처음 봤는데 문화 변동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화 이해하는 태도에다가 문화 이해까지 다 때려박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 문화가 20문제밖에 없는데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유형들은 많은데 출원형을 세 문제나 냈기 때문에 다 때려박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17번이 진짜 독특했죠. 진화론 순환론이랑 사회 운동을 결합을 시켰다. 그래서 17번이 조금 독특하게 내역이었지만 역시 풀는데는 그렇게 큰 문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의 대대적인 변화를 선생님이 반영을 꼭 해서 개념 문제는 전공자의 N제 그리고 하반기 손끝 모의고사 구모대비 손끝 모의고사 파이널 손끝 모의고사 앞으로 22회 정도 총 제공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고문 손님들이 국무화 수 있는 걸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별도로 퀘스트를 찍을 건데 일단 얘들아 선생님도 이제 정시현역으로 서울대를 뚫어봤고 공부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기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어제 서세히 대칠어째 현장에서 현역인데도 만점 받은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진짜 12월 말부터 개념 도표 진짜 열심히 하고 현장 강의 숙제 다 하고 성실히 출석하고 2배속 실력 완성까지 듣고 육모 대비 손끝 모의고사까지 대비한 친구들이 쉽게 만점 받았다는 거지 혹은 1등급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많은 점수를 얻는다 조금 공부하고 높은 등급을 얻는다? 그런 건 없는 거 이제 우리 알잖아 나이 됐잖아. 그래서 개념 도표가 사문에서 진짜 중요한 두 기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있거나 구멍이 많은 친구들은 반드시 손샤인 개념 손쉬운 도표로 돌아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6월이라고 해서 7월이라고 해서 압축 강좌 듣고 안 돼요. 정석대로 기본기부터 두 번째 기본기가 됐다면 2번 3번을 이제 하반기에는 실력을 조금 쌓아야 돼. 일단 다양한 유형에 대한 경험치가 우리 현역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육모를 못 본 친구들은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이것 때문이지 너희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사회문화는 워낙 다양한 유형들을 냅니다.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발표 유형이라든지 특히 이제 9번을 현역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건데 9번은 갑의병의 점수를 바탕으로 ABC가 어떤 자료수집 방법인지 경우의 수를 또 나눠서 최대점과 최소점을 같이 분석하면서 ABC를 결정하는 그런 유형인데 이거 N수들은 진짜 식은 죽 먹기야. 왜 그러냐면 원래 나오는 유형이거든. 근데 현역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이런 문제풀이 강자들이 하반기에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얘들아. 기출홀릭은 선생님이 역대 12개년치 평가원 기출 다 풀어보고 엄선한 문제들이고 전공자 N제는 연구소 자체 제작 다양하고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또 9번 같은 유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어택 대비 실전 모의 훈련은 이제 슬슬 할 때가 됐죠? 사문은 타임어택의 심한 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서 알 거야. 진짜 시간이 번개구를 콩복도 지나가지 않니? 그게 원래 사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감옥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다량의 손끝 모의고사에 개발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나 성적 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만 말하자. 얘들아 기출은 기시감이 들지 않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강사들이 선생님도 물론이고 개념도표에 다 발라서 이미 학습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기출을 풀고 내가 1, 2등급 나왔다고 해서 이번 육모 공모가 잘 나온다. 그거 헛된 희망이야. 알잖아. 기출은 이미 공부한 문항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땀을 빼게 하고 당혹해하는 신유형 그리고 새로 공직한 그런 어려운 유형들을 계속 경험치를 쌓아야 실전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 모의훈련 손끝 모의고사 앞으로 국모대비 2회분 그리고 파이널 20회 이렇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항 해설 강의가 6월 5일날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찍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말들을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항 해설에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어느 한 번은 강가하지 말고 정답만 맞췄다고 해서 그냥 패스하지 말고 오답도 구모나 수능에는 답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사회문화니까 반복해서 패턴하셔서 나오는 게 사회문화니까 해설 강의를 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 이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 대대적의 변화가 있었던 선생님도 조금 당황했던 뭐야 이거 전주구적 차원의 문제 왜 나와 통합형 문제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게 듣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청원하면 너무 잘 봤다고 우쭐해하지도 말고 너무 못 봤다고 낙심하지도 마 선생님이 다 경험해 보니 육모구모 아무것도 아니더라 육모구모 6월 9월 망수잘 하면 돼요. 구망수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능을 잘 보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전의 계기로 삼으시면 되는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설 강의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육모 보느라 얘들아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커리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정리하시면 됩니다. есс